안녕하세요. 세상에 여기에 보라색 아카시아 꽃이 있어요. 가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. 어우 예쁘죠? 저도 이런 꽃은 처음 봐요. 어머 너무 예뻐요. 와 이런 꽃, 이런 색깔 보신 적 있어요? 근데 아카시아 꽃보다 꽃이 엄청 커요. 활짝 피었어요. 지금. 어머나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피었어요. 우와 너무 신기해서 제가 차 가다가 멈춰서 찍는 거예요. 아카시아 꽃 맞네요. 어머나 이 꽃 나무, 아카시아 나무 진짜 탐이 나요. 우와 이런 나무 한 가지 가지고 싶다. 이쁘죠? 바람에 산들산들 날리고 있네요. 흰 꽃은 많이 봤었는데 어 완전 보라색이에요. 어 이런 꽃은 처음 봤어요. 이 색깔은 너무 신기하죠? 우와 바람에 날리니까 더 멋있다. 우와 바람 세차기 부는 거 보이죠? 우와 신기하죠? 이게 더 가까이 가면 요렇게 아 이쁘죠? 아우 아카시아 향이 너무 좋아요. 우와 이보자 어머 이 색깔이 너무 신기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게 되네요. 이렇게 보니깐 더 아름답다. 그쵸? 우와 하늘하고 보라색 아카시아 꽃 나의 꽃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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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기했어. 다음에 또 봬요. 음 즐거운 오후 되세요. 음